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새가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각 대교구 지역마다 새생명초청주의를 조금 작게 세미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분들 등록해서 오신 분들, 한 번 방문으로 오신 분들에서 거의 대교구에서만 한 120여 명이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일주차 때 조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뒤까지 이렇게 자리가 꽉 차서 제가 너무도 힘있게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삼가를 나가는데요.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저희가 상설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1년이 52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특별히 당일이 설날이나 추석이 딱 겹쳐지지 않은 한은 늘 52주 상설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이번 주는 왔지만 앞으로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격주밖에 못 와요 해도 괜찮으세요. 사주교육이라고 해서 연달아서 네 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격주로 오실 수 있으면 그때 한 번 받고 또 한 달 뒤에 오실 수 있으면 그때 두 번째 받으시고 해서 네 번이 완성이 되면 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3주 차이기 때문에 삼가 나갑니다. 하나님 전의 영적 싸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기독교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처음 이제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나 이런 교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낯서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외국어로 들려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이게 오늘 제목인데 이 제목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나는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데 왜 또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싸움도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또 싸움을 가르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용어가 어색하고 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되게 보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이 찬양이 어렵고 낯설고 이상하겠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노래 교실에서 박수치고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여기 왔는데 노래 가사도 어렵고 음도 어렵고 그런데 보니까 사주교육이라고 해서 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몇 개월 쉬었다 오시는 분들은 일단 찬양, 박수치고 기도하고 이런 문화를 아세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멘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고 죄송해요. 박수도 막 냅다 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새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거든. 부흥회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단체도 아니고 박수를 이렇게 쳐 이러는데 여러분 박수는 세상에서도요. 건강 박수 많이 치거든요. 혈액순환 된다고 일단 박수 좋은 거고요. 그리고 찬양하면 찬양은 세상 노래랑은 달라요. 사실 재미있지는 않아요. 트롯이 났죠. 그럴 바에는 사실. 저도 뽕짝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 세상 노래가 난데 이 찬양은 재미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찬양할 때 내 안에 슬픔, 어두움, 저주, 나쁜 게 떠나가고 기쁨이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 또 아멘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굳이 아멘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뜻은 엄청 좋은 뜻이에요. 좋은 설교 말씀이 나가서 예를 들어 저주의 말씀이나 나쁜 얘기할 때 아멘 안 해요. 보통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 했을 때 아멘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 그거 내 거예요. 나도 그 축복 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거로 꿀꺽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든지 찬양 또 박수치는 거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니까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을 째려보지는 마셔요. 그냥 어 저 사람은 그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그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삶과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아무나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저는 늘 이 영적 싸움 할 때 뭐 생각나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서 참 감사하다. 저는 육적 싸움은 사실 잘 못해요. 목소리만 뻥뻥 크지 사실 막 욕을 하거나 누구를 말빨로 이겨버리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뒤돌아서서 혼자 막 극적대고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아휴 그때 그 말을 콱 해줄 거야. 막 이런 스타일. 그리고 막 누구랑 싸우려고 하면 여기 막 덜다닥 떨리고 이런 스타일.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 싸움은 못 싸우지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잘 싸우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 에베 소설을 줄여서 성경 에브록 적습니다. 6장 12절 말씀 나눠드린 교안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아멘. 여기서의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 종목 중에 씨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요. 혈과 육. 사람과 사람과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좀 이해도 안 되실 거고 그리고 교회 왔으면 좀 축복의 얘기에 좋은 이야기 들려지지 왜 영적 싸움 이런 얘기할까 조금 불쾌해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은 싸움이야. 인생은 전쟁터야 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신앙생활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리까지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리만 고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허리를 고쳐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박카스 한 병 먹고 낫을 병도 솔직히 아니고 내가 중한 질병에 고쳤는데 거기다가 뭐 데일밴드 하나 붙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강사들 재미있는 일타 강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미나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다면 사실은 저는 그런 강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정보를 사실 드릴 수 있는 수준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유익한 정보는 사실 세상에서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 들으시면 되지만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기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어머 나 마음이 아파 라는 표현도 쓰고 아우 정신없어. 경상도 분은 그러대요. 아우 정신 상그러워 이러더라고요. 상그럽다 이러시더라고요. 서울 사람이라 처음에 상그럽다는 게 무슨 말인지 했더니 정신없다라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이 안 보이는데 정신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마음이 어땠다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공기도 있어요. 바람도 있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없어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 시각을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영적 싸움은 그야말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정확한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죠? 군인의 진가는 예를 들어서 군아 잘 뺀질 뺀질 이렇게 잘 닦고 딱 세운다고 해서 군인의 진가가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워야지. 그 이왕이면 무게도 제대로 다뤄서 승리해야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요. 옥 쫙 빼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진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진가는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는 좀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와의 연결은 일평생 세 번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뿌려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기 때 물이 뿌려져. 와서 유아세를 받을 때 물 한 번 뿌려져요. 결혼식 때 쌀이 뿌려져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미국 풍습으로 한 번 쌀 뿌려요. 자 죽으면 흙이 뿌려져요. 이제 장례식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평생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딱 세 번 와 세 번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않아. 그런데 종교란에다가는 크리찬이라고 떴어.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 부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교회에 딱 세 번 오니까 좋네 뭐 이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고 믿음 되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응답도 누리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잘하지? 솔직히 학교 딱 세 번 가고선 뭐 나 학교 공부했어요. 나 이제 졸업 자격이 돼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고 기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3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을 와도 정확히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알면서 사실은 되는데 사실 많은 크리찬들이 이렇게 무늬만 크리찬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 제가 목사가 됐지만 그 전에 저는 막 어릴 때 막 유학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리찬들을 볼 때 매력을 못 느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뭐 예배 정도 드려주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고 예배도 드려주는 그런 사람 정도지 목사가 될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찬들을 봤을 때 오 멋있다. 오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멋있다. 오 예수 믿으면 저런 축복 받아?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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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죄송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오 예수 믿으면 아이고야 믿는 너나 안 믿는 너나 쌤 쌤 아이고야 모든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은 교회 다 모여있더라. 사실 그랬어요. 저 굉장히 건방쳤었어요. 되게 싫었어요. 일단 기독교인들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보면 가장 많은 전단지와 이 전도지 여러분 찌라시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래도 불자들이나 천지교인들이 인품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규모도 있고 표정도 따뜻하고 기독교인들은 뭐가 시끄럽고 사납고 잘 싸우고 인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게 무너진 케이스들을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참 자존심 상하지만 사실이니까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바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만큼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나마 예수 믿어서 10이었던 사람이 5 된 거야. 우리가 말하는 0이라는 최고점까지는 찍지 않았지만 그나마 예수 믿어서 5 된 거니까 냅둬. 그냥 5에서 앞으로 더 올라오겠지.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예수 믿고 저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우체부 비유. 우체부 중요한 편지를 전달받는데 우체부가 막 욕을 하면서 편지를 줘. 기분 나빠. 욕 들어서 기분 나쁜데 편지까지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난 이중 피해자예요. 욕 들어도 나한테 필요한 문서만 받으셔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은 성경을 전달하는 크리스찬이 사실은 삶도 많이 무너져 있고 번복이도 못 되고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교인들도 많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 사랑의 편지까지 저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보세요.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교통정리하도록 맡겨버리고 여러분들만큼은 받을 편지 받고 그 안에 있는 축복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을 받는지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진짜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거든요. 우리 예원교회는 어시태권 저희가 출석은 거의 어시태권 교적상으로 만 7천명이니 한 명이 와도 태도 안 나고 한 명이 가도 태도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교회라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왔을 때 정확하게 영증인 길라자비를 저는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정확한 복음과 신앙의 길라자비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고약하고 나쁜 목사가 될 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여러분들만큼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셔서 헤매지 마시고 제대로 복음 듣고 이 축복을 바로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렇게 대본에 없는 얘기들을 떠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영적 실체 첫 번째 여러분 교안에 보시면 열적 실체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 오면 축복의 얘기 은혜의 얘기도 마른데 왜 꼭 이런 사탄 얘기를 할까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성경에서만이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기독 청년들이 무속 채널 무속 채널에 몰리기도 하고 왜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담도 받기 위해서 찾아가요. 오늘날 지금 굉장히 이런 무속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점심에 가고 싶지만 참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참아 이러니까 이제 몰래가지 몰래가지 궁금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러는데 무당은 기다리란 말은 안 해 일단 가면 되잖아 가면 일단 뭐라도 얘기해주고 뭐 부적이라도 써주고 하니까 그거 주니까 기다릴 거 없이 바로바로 답변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기독신자이니까 무조건 무당집 가면 안 돼 이러면 나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진짜 답이 따로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아이한테 이거 좋아서 막 갖고 노는 아이한테 막 그거 뺏어봐요 애 울잖아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주면 이거 내려놓고 그거 붙잡을 판이에요 그것처럼 신화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묻지도 마 그런 거 자꾸 질문 많으면 그거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무조건 믿어 와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믿어야 되는 대목은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설명하다 보면 성경이 막 배가 산으로 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인 공식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훨씬 쉽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6개월 동안 가출을 했어 근데 죽었나 살아나를 몰라 그 친구 엄마가 교회 집사님인데 기도하시면 되잖아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 자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무당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볼 때는 저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왜 점심에 가지 이렇게 퀘스차 막힌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뿌려지는 기독교회는 말씀드렸지만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30년 40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곳도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녀 그러나 문제 사건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방식대로 무당 찾아가야 되고 내 방식대로 우리 150도 안 되는 아이큐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 영적 실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담을 넘어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쓰리하려고 도둑이 손을 대고 있으면 여러분을 보면 잘 집어가도록 이렇게 지켜봐주시는 사람 없어 도둑이 담을 넘는데 막 응원해주고 막 그거 같이 봐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그건요 저부터 도둑하고 친척이거나 아주 친한 도격하는 사람 아니면 공범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도둑이에요 라고 외쳐줘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존먹는 영적 강도와 같은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사탄마귀 21세기 과학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의 꼴이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막 각처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막연하게 하지만 사탄이 이 지구를 병동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영적인 이 시체를 모르니까 사탄이 가장 다루기 쉬운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어차피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단은 그 사람을 갖고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쓰릴 맞는지 모르는 사람은 쓰리당할 수밖에 없듯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병법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 있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귀신 구천에 하늘 품고 처녀귀신 하늘 못 풀고 피 흘리고 흰 소복에 머리 풀리고 저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귀신은 쫄개라고 쫄개 쫄병이에요 쫄병 쫄병 이런 차원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내 개인의 이야기가 됐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내 친척 내 이웃의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어 버렸었어요 정말 아깝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보고 들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도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보금 안에서 많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귀신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가위에 눌리고 악몽 꾸는 정도지만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상처들과 트라우마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단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난 걸 얻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간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오늘 되게 배가 아픈 날이 될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 이 출연이 언제 나타나면 여러분 선악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궁금했어요 저는 아니 이놈의 선악가가 뭔데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내어 쫓았다가 또 뭐 구원한다고 예수님을 보냈다가 만들지 말던가 이거 따먹을 거 하나 신이 그걸 몰라서 만들어 놓고 따먹으니까 또 핵결책 만들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런데 선악가는 그냥 과실 차원이 아니에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이 선악가를 보면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장치로 선악가를 줬습니다 참 사람이 이 청개구리 심뽀예요 99.99999999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왜 0.0000001% 이거 먹고 싶냐고 참 그쵸 하지 말라는 거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선악가는요 자유의지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로봇처럼 삐리삐리삐리 6월 18일 10시 너희들은 지금부터 새가족 사주교육에 와라 해서 여러분들이 삐리삐리 안 왔잖아요 여기서 막 올까 말까 갈등도 하다 왔잖아요 끌려오신 분도 있고 설렘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 이거는요 내가 나의 지정의를 갖고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갖고 가야겠다 그래도 4번은 약속했으니까 가야겠다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악가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딱 세팅해놓고선 안 따먹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원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가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가 범죄라고 오늘 교환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 거짓의 합이 이게 다 사탄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권세의 자분자 세상 임금 꼭 영적 도둑처럼 사탄은요 어떻게 활동하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계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강크게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하냐 하죠 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전해 예수 믿으면 이제 사탄이 믿는 자도 안 건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믿는 자도 건드리고 안 믿는 자도 건드려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엿본 겁니다 하늘로부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고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요 꼭 그럴싸하고 좋은 모습으로도 속여요 사단은 무조건 재앙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너무도 그럴듯한 이론과 설악을 갖고 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야 이거 줄 테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일악천금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여기 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굳이 나는 여기 와서 앉아야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가급하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는데 대부분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가 자 사단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살만 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내가 조금 돈 좀 벌고 애들 좀 키워놓고 요 사업 급한 물 좀 끄면 그때 조금 정신나면 올게요 여태 안 오셨어 여태 안 오셨어 왜 여태 안 오신지 아세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내가 나중에 열매 좀 맺고 행복해지면 땅 속에 뿌리 내릴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가 내가 일단은 물밖에서 좀 마음껏 놀다가 좀 행복해지면 그때 물속 들어갈게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물속에 들어와야 행복해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도 맺어요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속에 하나 주시는 경제의 축복도 있고요 친절 주시는 축복 누려야죠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사업 대박 나신 분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잘 믿는 내 아들은 저기 지방대 어디 전문대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집 아들은 서울대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화나잖아 어우 예수 믿는데 공부 안 했는데 사기권 심보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부신자들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서울대 가요 박사도 되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따요 예수 믿는 선수는 못 땄는데 예수 안 믿는 부신자는요 금메달도 따요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 주시는 축복은 성공 뒤에 무너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어 행복해야 돼 실제로 정신병에 사실 서울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그 높아진 지식 때문에 사실은 머리가 도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사탄 나랑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미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에 모든 인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와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오래 했었어요 실제로 상담 공부도 하고 또 거기 관련된 책 이런 클리닉 동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20년 동안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20년 딱 집결 첫 번째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 보면 자녀가 보이고 자녀 보면 부모가 보여요 아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의 눈, 코, 입도 달지만 엄마, 아빠의 모든 기질을 다 닮아요 고집세는 너무 이러지만 부모가 일단 고집이 세세요 그리고 곱하기 77배예요 아이들은 고집이 더 세요 원래 그래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라는 걸 결론 내렸어요 열매 탓할 거 없어요 나무가 건강하면요 열매는 건강해요 그런데 부모가 비실비실나는데 열매 나쁘다고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자녀로 기도해주는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먼저 떠나도 우리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지금 후대를 다 건드려놨어요 이 사단은요 그냥 뿔 닿고 나타나서 막 귀신처럼 피 흘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을 눌러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지만 삐릿삐릿하게 그냥 또라이처럼 아무 무능한 존재로 그냥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망가트려놨다니까요 지금 후대들이 다 망가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졌고요 생각과 마음이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병들었어요 가장 많은 병원 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과 상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은 급증하고 있어요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 사탄이나 영적 실체가 이 세상을 이모야의 꿈을 만들었구나 나는 이 영적 실체를 몰랐지만 이 영적 실체가 우리 가무가 가정과 후대를 다 유린당하고 무너뜨렸구나 아 나 이거 몰랐네 오늘 엄청난 걸 얻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처럼 신화생활할 때 이런 걸 누가 좀 쪼먹쪼먹 알려줬으면 저는 진짜 더 빨리 신화가 컸을 것 같아요 엄청 힘했어요 정말 대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앉았다가 맨날 도망갔어 진짜예요 오후까지 막 앉아있는 사람들 미쳤어 이랬다니까요 작작 믿어 뭐라 이렇게 대충 믿지 저렇게 저는 취미생활로 다니죠 취미생활 가면 친구들 만나고 그냥 또래들 만나고 여러분 진짜 신화생활은 취미생활로 다니시면 안 돼요 취미로 오실보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솔직히 쥐를 피곤하시잖아요 두 다리 뻗고 자면 되지 뭐 이 시간 쪼개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은 사실 취미생활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치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만큼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어 다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화생활은요 죄송한데 진짜 정신 빠싹 차려요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독신자들이 안타깝지만 한쪽은 그냥 세상에다 걸쳐놓고 한쪽은 예수 쪽에 걸쳐놓고 조금 내가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가있다가 문제 터질 때만 살짝 예수 바라보고 또 한 주간은 또 이쪽에서 신나게 살아 양다리 신앙이에요 폭풍 울면 양쪽에 배에다가 발 걷히고 있다가 폭풍 울면 여러분 가량이 찢어진다니까요 가량이 찢어진다니까요 한쪽으로 옮겨와야지 한쪽으로 믿든지 말든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협박할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막 뛰어들고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 들어서 전도되거나 기분 좋은 분들은 없어요 예수 믿음 천당이고 우리 저주하는 거야? 지옥 가라는 거야? 안 믿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분명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한다 부신함과 불평을 심는다 하나님은 이런 거 심는 존재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있구나 그리고 화전을 쏘아 대면서 누구 공격하면 신자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 공격합니다 너 교회만 다녀 그런데 정확한 복음 영적 싸움 뭐 하나님 자원 이딴 거 알지 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매일 와 매주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응담 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라도 돌려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명, 8명은 저도 교회 다녀봤었어요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방학 중이래요 언제 계약할라요? 아직 계약 날짜 안 정해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올 계획이 아직 없어 왜냐하면 교회 가서 본 꼴이 별로 좋은 꼴도 못 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않고 뭐뭐 이래서 결국 교회 가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축복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교회를 다녀봤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안 가. 안 가신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더 건드려요. 봉운사 가서 땅밟기 하고 막 절 무너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막 뭐가 꼭 아니에요. 여러분 제삿날 막 제사상 뒤엎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육탄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흑암의 세력. 예를 들어서 술주정백이야.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 거 핍박해. 저 왜 있어. 맨날 싸우면 안 되지. 그 영혼을 극렬히 생각하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 옆에 올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전에 여기 왔던 세 가족분이 잘 아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 제사 자리인데 제가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제사상을 한 번 엎었어요. 칭찬해달라는 거야. 차마 칭찬을 못해드리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밥에 십자가라도 한 번 긋고 밥 드셔. 그러게도 아직 거기서 상 없고 싸우려 있어요. 사실 영적 싸움을 모르면 영적으로 되게 무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사단식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보시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다 좋은 말 같지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나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는 무서운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는 가족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공 뒤에 무너지는 성공. 가짜 성공이겠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무속문화고 점실문화고 우상문화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년 1월시, 년 1시라는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사주. 년 1월시. 여기에 인생의 화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실문화가 급증하고 우상문화가 급증해요. 마음침김운동, 명상운동, 기, 뇌호흡, 무화지경 등등등.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무화지경에 빠지고 뇌호흡을 하고 명생에 빠지면 그때는 여러분 이 공중권시 잡은 흑암이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정말 휙 도신 분들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해요. 21세기 우주과학시대를 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수조원의 무속과 점수는 계속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주선에 가도 자기가 섬기는 신 사진을 붙여놓다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아무리 우주시들이지만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딱 DNA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개고양이가 신을 찾거나 비전을 갖거나 전셋값 떨어졌다고 자살하거나 물가가 비싸다고 우울해지는 법은 없어요. 인간만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작은 7번부터 이거는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자식으로 마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우상문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에 내가 완전 집착하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맞받아버렸어요.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와 허무와 불안 속에 육신의 문제 각종 우한지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내세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 가족 여러분 만큼은 죽음을 당하지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죽음을 당하는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됩니다. 자 후대 문제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후대후대까지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이제 3, 4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우울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뒷장을 보시면 유일한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자 부신사 상태도 말씀드리고 막 점술, 우상, 문화 막 이런 거 사탄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만 원인을 알려드렸어요. 내 문제에 아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였구나.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몰랐구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 진단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단 뒤에는 처방약이 제대로 나가야 되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았다면 처방해 나가야죠. 자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만 사실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저는 최수정 목사거든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자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겠죠. 또 있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뿌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알고 보면 다 버버리지 살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좆먹는 이 사탄이라는 이 영적 실체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좆먹고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엄청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족 사주 교육은 세상에 재미있는 교육과는 다르지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갈 것이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죄 씻은 받아서 오늘 문을 나가실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주팔자 운명 이제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30년 돋닦아라. 20년 교회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받게 한다.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처음 교회에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는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고 나의 모든 죄를 다른 걸 씻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놀라운 지우개예요. 여러분의 죄를 지워버리셨고 참 제사장으로 또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가짜 왕로로 타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 못하셔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내 인생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 해결하셨구나. 이 세 직분을 합친 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영접 시간 가질 겁니다. 영접은 귀신이 막 무당이 귀신 영 받아서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나 싫어요. 나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열려있는 거고 어떤 헌신이나 일풀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어? 그러면 뭐 좋다는데? 그럼 된 거라니까요. 거창한 믿음 필요 없고. 준비 안 됐어요라고 하는데요. 너 100점 준비 안 됐어요. 저 아직 예수 믿을 준비 안 됐어요.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준비 안 되셔야 돼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의 기도를 제가 먼저 할 때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같이 소리 내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은 이렇게 심플해요. 봉사해라 혼신해라 돈 많이 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마음속에 목사님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 없는 거 정상이에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뭐가 보이면 조금 그분은 불건전 신비주의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빛은 어두우면 빛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의 끊임없는 질병들 끊임없는 우후한 질고들 우리 후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눈이 우리 가정에 있는 땡땡땡 이런 문제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부드럽게 선포만 하셔도 우리 가문의 흑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칠게요.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